네, 아세요? 아니요. 모릅니다. 저기요, 정말 모르세요? 우리 태양이가 그... 모른다니까요?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시죠. 따라오세요. 정말 우리 태양이 모르세요? 몇 번을 말해요. 모른다니까요? 분명히 우리 태양이랑 같이 찍은 사진에서 그쪽을 봤는데...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. 전 정말 몰라요. 이상한데... 사진 한 번 가지고 와봐요. 저도 궁금하네요. 대체 저랑 얼마나 닮았길래 그쪽이 이렇는지? 근데 주혜라라는 사람은 왜 찾는 거예요? 아, 그게... 우리 태양이가 5년 전에 주혜라라는 여자를 도와주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을 했거든요. 그 여자가 목격제라서 찾고 있어요. 어머... 어머... 안타까운 일이네요. 근데... 저는 그쪽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. 네. 저도 혹시나 하고 와본 거예요. 제가 찾는 주혜라는 이 사람이거든요. 이름이 같구나? 동명이인이라서 착오가 좀 있었나 보네요. 네. 근데 이 사람 본 적 없으시죠? 혹시나 하고 물어봐요. 그렇죠. 제가 달란주점에서 일한 여자를 어떻게 알겠어요? 모르죠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